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영호 씨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물만 먹고 점심은 나가서 사먹고 저녁은 굳이 먹어 하면서 안 먹었었던 그래서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잖아요. 육종암 투병 중인 걸로 밝혀졌죠. 맞습니다. 육종암이라는 게 온몸에 뼈와 근육이 있는 데서는 다 발생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디 다 정말 발발 가능성이 있는 건데 특히 고관절이라든가 무릎관절이라든가 등뼈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1.6명밖에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암 환자 가운데서도 1%밖에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희소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희소암이다 보니까 김용호 씨가 한 병원을 10군데 이상 다니도록 딱 육종암이다 이렇게 짚어서 진단을 해주지 못해서 처음 발견하기까지 더 고생을 했고 다행히 지인 중에 후배 의사가 육종암이라는 거를 딱 진단해 냈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희귀함에 걸리면 정말 충격이 대단했겠어요. 맞습니다. 김용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선고받았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기억을 잃은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다. 뭐냐면 내가 그때 밥은 먹었었나? 잠은 잤었나? 기억이 안 날 만큼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지금 김용호 씨 건강 상태는 어떤 거예요? 네, 2019년도에 육종암 투병 사실을 알린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인공 모터를 넣고 심장에 바로 약을 주입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말 그대로 혈관이 타는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중단을 했음에도 이후에 수술을 하고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김용호 씨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했더니 요즘은 인터뷰, 그러니까 유튜브로 본인이 인터뷰를 해서 후배들을 좀 더 빚봤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작품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또 작품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것이다.